솔직히 말하라고 할 때 진짜 솔직히 말해야 되는 겁니까? 그러면 안 되죠 걸러야 된다 그럼 세상이 안 돌아가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라고 해도 진짜 무슨 신문해도 불지 않는 것처럼 끝까지 이제 하면은 상대방도 알잖아요 신문하면 불어야죠 신문하면 불어야죠 그럼 한두 개 하나 정도 던져주고 나머지를 또 그럼요 진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나도 안 하고 산다고 생각해봐요 난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 그럼 이럴 땐 솔직하게 뭐 하나 정도만 얘기하고 그럼요 하나 정도 뺏다귀를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신녀사님한테 어떤 말까지 해봤냐고 물어보신 분이 있습니다 좋아한다? 아니 뭐요? 그럼 솔직히 말하라고 할 때 어디까지 얘기하냐고 뭘 좋아한다야 그게 거짓말이야? 신녀사의 문단속 오늘도 사랑해가 끝임이라고 하시면 오늘도 꿀무랜딩이라고 채팅창에서만 솔직하라라고 하시면 여보 꿀탕으로 좀 자셔봐요 하하하하 하하하하